여러분들 기억력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가 젊을 때는 뇌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서 기억도 잘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자꾸자꾸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지죠 그래서 자꾸 건망증도 심해지고 바로 이것이 우리 뇌세포와 관련된 건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건망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걱정되는 바로 알지아이머 치매 같은 병 있잖아요 그런 병과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건망증과 알지아이머 중간에 위치한 바로 경도인지장애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과연 나는 건망증인지 경도인지장애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간단한 테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력 어떠세요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자꾸 단어를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누구 사람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러면 또 어디 가서 또 뭐 약속을 가끔가다 잊기도 하고요 이런기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건망증과 치매를 어떻게 의학적으로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 그와 함께 그럼 나는 인지장애라고 하는 경도인지장애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확인해 보는 자가 테스트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구랑 약속을 했어요 친구랑 근데 깜빡 잊고 그 양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간에 못 나갔죠 근데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갑자기 전화번호를 딱 보는 순간에 친구가 전화가 왔네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확 떠오르죠 어 약속을 했구나 내가 아이고 내가 오늘 약속했던 날인데 잊어버렸네 이렇게 바로 떠오르는 경우 이것은 바로 뭘까요 그렇죠 일시적인 건망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친구가 전화해서 너 오늘 약속했는데 왜 안 나왔어 이랬을 때 아 맞아 내가 너랑 약속했었지 이렇게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사실 기억력만 잠깐 떨어지는 것이지 사실 다른 인지장애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기억 안 나거나 또는 누구 어떤 사람이 기억이 안 날 때 그 사람 누구였지 이름이 그 사람 어디에 나왔던 그 탤런트 이름이 누구였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색깔이 뭘 색깔이 어떻고 설명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 누구 얘기하면 아 맞아 맞아 그 사람 하면서 바로 알아챌 수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기억력 감태로 인한 어떤 그 건망증 또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력 감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치매까지 가게 되면 알짜이머 치매 이런 치매가 가게 되면 정말 한 가지 기억력 감태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증상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지장애가 생기는 거죠 인지장애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상황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거죠 또는 공간에 대한 인지 또는 시간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와 함께 판단력도 흐려지는 것이 바로 인지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어 몇월 몇일인지 잘 기억을 못하니까 떠올리지 전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헷갈릴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공간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인지장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상황에 대해서도 인지장애를 일으킨다 우리가 흔히 딱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반응반응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판단을 못해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인지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치매와 단순 건망증의 차이는 물론 기억력 감태는 있는데요 인지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드릴 말씀 바로 경도 인지장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뇌를 공부하는 또 치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건망증과 건망증은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병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건망증과 치매 중간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데 인지장애를 약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치매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도 인지장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요 경도 인지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50% 정도가 거의 치매로 발전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도 인지장애는 치매의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도 인지장애가 생긴다면 그때부터 빨리 우리가 정확하게 잘 진단을 받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 건망증이냐 아니면 경도 인지장애까지 온 거냐 그것을 구분하는 몇 가지 테스트를 한번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드릴 말씀은 15가지 문항을 한번 쭉 읽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어떻게 체크하냐면 15가지 문항 중에서 그런 증상이 난 없다 그러면 0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있는 것 같다면 1점 심하게 있는 것 같다면 2점 이렇게 주셔가지고 점수를 나중에 더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15가지 문항을 한번 쭉 읽어 드려 볼 건데요 첫 번째,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또는 무슨 요일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갑자기 생각하면 생각 안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떠올리면 생각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문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으면 0점이시고 2점이 있었다면 1점이고요 좀 자주 있다면 2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항, 약속을 잘 잊어버린다 물론 뭐 한두 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자주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2점까지 줘야 되고 그런 적이 종종 있다면 1점까지 주셔야 되고 거의 없다 그러면 0점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금 놓아둔 물건을 못 찾는 경우가 있다 물건을 어디에 놓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인데 이것도 심하면 2점, 거의 없으면 0점이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어디 방에 들어가서 뭘 가지러 갔는데 내가 뭘 가지러 왔지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심하면 2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서도 또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섯 번째, 대화의 맥을 자주 놓치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핀잔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 사람 얘기할 때 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일곱 번째, 물건이나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흔한 경우가 얼마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주 있다 인지장애가 조금씩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 있다 또는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덟 번째, 길을 잃은 적이 있다 이것도 좀 심각하죠 이제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심하면 2점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서툴러졌다 암산이 잘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너무 심해졌다 그러면 2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예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조작이 서툴러졌다 분명히 제가 잘 다루던 기구였는데 그것이 잘 다루기가 어려워졌다 라고 판단이 되면 약간 인지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점수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열한 번째 성격이 바뀌었다 라는 얘기를 듣거나 또는 자기도 스스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것도 점수를 주셔야 되고요 열두 번째 예전에 비해서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잘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돈을 옛날에 잘 했었는데 지금은 정돈하기도 힘들어졌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인지장애와 관련이 있는 증상입니다 열 세 번째 예전과 달리 옷을 상황에 맞게 잘 입지 못한다는 겁니다 날씨에 맞게 옷을 잘 입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좀 약간 엉뚱하게 옷을 입는 거 이것도 인지장애를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열 네 번째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거나 잘던 긴도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것도 인지장애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열 다섯 번째 위생관념이 많이 떨어졌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이것도 인지장애 증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열 다섯 가지 문항 중에서 어떤 거는 정말 이건 너무 정말 치매나 돼야 이런 증상이 생기지 하는 증상도 있지만 또 어떤 증상은 우리가 흔히 생길 수 있는 증상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다 같이 보시고 점수를 매겨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없으면 0점 약간 있는 거 같다 1점 많이 있는 거 같다 2점 주셔서 점수 다 더 했을 때 만약에 열 다섯 문제니까 30점이 만점이잖아요 그 중에서 몇 점 이상이면 그러면 인지장애를 볼 수가 있느냐 바로 8점입니다 8점 이하로 나오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8점이 넘으면 경도 인지장애로 의심이 가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8점이 넘는다면 이것은 빨리 전문가를 만나셔야 됩니다 신경과 선생님들을 만나셔서 또는 치매 전문가 선생님들을 만나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 받으셔야 되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내 스스로가 그냥 건망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경도 인지장애까지 간 건지 또는 치매와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자가 테스트도 알려드렸는데요 테스트 다 해보셨으면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괜찮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런 테스트를 잘 활용해서 또 주위에 좀 안 좋은 분들 계시면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어르신들 계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빨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또 건강히 살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